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월요일 MBC 정오 뉴스입니다. 북한이 띄운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운항이 한때 차질을 빚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낙하 후 수거라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겠지만 선을 넘을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양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5시 반쯤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공항 근처 상공에서 북한이 날린 쓰레기 풍선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풍선이 낙하한 걸 확인하고 6시 40분쯤 운항이 재개됐지만 10여 분 뒤 공항 안에서 쓰레기 풍선 잔해물이 발견돼 다시 약 20분 동안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됐습니다. 항공기 이착륙은 오전 7시 10분쯤 재개돼 현재는 정상 운항 중입니다. 앞서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 근처 급유시설에 쓰레기 풍선이 떨어진 적은 있지만 쓰레기 풍선 때문에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북한이 띄운 쓰레기 풍선은 모두 120여 개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30여 개가 떨어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5월 28일 이후 오늘까지 약 넉 달 동안 북한은 모두 22차례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에 대해 낙하 후 수거 원칙을 이어가 돼 상황에 따라 군사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합참은 오늘 공식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그러면서 북한의 쓰레기 풍선에 대해 국제적으로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로 우리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해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저급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